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상식의 벽을 허물다 센서 스튜입니다. 최근 한국에서는 칼부림 사건이 연이어 발생되고 있습니다. 심지어 영상 제작일 기준으로 보름간 총 4건의 칼부림 사건과 1건의 칼부림 미수 사건, 10건 이상의 테러 예고글이 올라오면서 많은 시민들이 불안에 돌고 있죠. 그래서 오늘은 이 칼부림이 발생했을 때의 대처법과 왜 일어나는지에 대해 이야기해보고자 합니다. 최근에 일어나고 있는 테러들의 대부분은 하드타겟보다는 소포트 타겟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여기서 하드타겟은 정부 기관이나 군대, 경찰서와 같이 적의 공격에 대해 방어를 하고 대비를 할 준비가 되어 있는 대상을 보고 하드타겟이라고 합니다. 반면 소포트 타겟은 전혀 방어나 대비가 안 되어 있는 민간시설이나 민간인을 보고 소포트 타겟이라고 말하죠. 칼부림 사건의 9월 이상은 소포트 타겟을 대상으로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최근에 일어난 칼부림 사건들을 보면 원한이나 정치적인 이유가 아닌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 가장 큰 특징입니다. 이들의 목표는 단 하나입니다. 최소한의 시간으로 가장 많은 사람들을 죽이는 것이 목표죠. 그렇기 때문에 칼부림 사건이 일어나고 범인과 이야기를 하려 한다거나 인질이 되어 살려고 하는 생각은 너무나도 위험한 짓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칼부림 사건이 일어나면 다음과 같은 행동을 해야 하는데요. 이거는 비단 칼부림 사건 뿐만 아니라 총기 난사 사건 때도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니까 숙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가지만 생각하시면 됩니다. 즉시 대피하고 숨으십시오. 일단 어디를 가든 가장 빠르게 도망칠 수 있는 탈출 경로를 파악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곳은 비단 칼부림 사건 뿐만 아니라 건물에서 화재가 발생하거나 긴급상황의 발생을 탈출할 때 용이하기 때문에 어디를 가든 탈출 경로를 미리 파악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칼부림 사건이 발생하게 되면 칼부림 사건이 발생한 지점에서 반대 방향으로 전속력으로 띕니다. 그리고 칼부림 사건이 발생했다는 것을 주변에 알리기 위해 소리를 치면서 도망가세요. 불났을 때 부리아라고 외치는 것처럼 아직 상황을 인지하지 못한 사람들을 위해서 칼리아 도망가세요 와 같이 소리를 치며 도망을 가야 합니다. 전속력으로 뛰어야 합니다. 최소 수십 미터 이상은 도망을 가야 합니다. 만약에 이 정도로 도망가는데 성공했다면 아마도 범인은 도망가는 여러분을 쫓아가진 않을 겁니다. 이 범인의 목표는 최소한의 시간으로 가장 많은 사람들을 죽이는 것이 목표이기 때문에 다른 타겟을 찾으러 이동할 것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칼부림 사건 뿐만 아니라 많은 테러 사건에서는 수십 미터 이상씩 도망간 사람들을 쫓아가진 않습니다. 그리고 안전이 확보된 것이 확인되면 이후에 경찰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경찰에 신고할 때는 범인의 위치와 인원수 인상착의와 사용 언어 소지하고 있는 무기의 종류나 수량 등 경찰이 진압할 때 도움이 될 만한 정보를 전부 다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즉시 도망을 치기 어려운 경우에는 범인의 시야에서 벗어난 곳에 숨는 것이 중요합니다. 가령 어떤 방이 될 수도 있고요. 창고가 될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최근에 일어난 서현역 칼부림 사건 때도 사람들이 냉동 창고나 경비실, 가게 등에 숨고 바리케이트를 설치하여 목숨을 건진 사례가 있습니다. 바로 도망치기가 어려운 경우에는 숨어서 입구를 잠그고 바리케이트를 설치하여 범인이 못 들어오게 하세요. 그리고 모든 불은 끄고 휴대전화와 전자기기들은 모두 무음으로 전환하시기 바랍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범인들은 짧은 시간 내에 많은 사람들을 죽이기 위해 행동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문이 잠겨져서 열리지 않으면 다른 곳으로 이동하는 경향을 보입니다. 이 두 가지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물론 세 번째 방법이 있긴 합니다. 바로 대항하는 겁니다. 이 방법은 최대한 마지막 방법으로 사용해 주셔야 합니다. 더 이상 방법이 없을 때 사용해야 합니다. 여러분들은 영웅이 아닙니다. 칼을 든 상대를 제압한다는 것은 영화나 드라마에서나 가능한 것이지 일반인은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무술 유단자여도 칼을 든 상대는 너무나도 위협적입니다. 단적인 예시로 이렇게 대치라고 있는 상황이어도 칼을 든 상대가 죽이려고 마음을 먹고 다가오면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범인을 제압하기 위해 도망가지 않고 공격을 했다가 오히려 범인에 의해 죽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발 싸우지 말고 도망가세요. 거기다가 대한민국의 경우에는 정당방위 성립 기준이 굉장히 좋기 때문에 설령 범인을 제압을 하더라도 후에 폭행죄 등을 통해서 자신이 처벌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일단은 싸울 생각을 하지 마시고 도망가세요. 도망을 가다가 막다른 길이 딱 와서 도저히 방법이 없을 때 최후의 수단으로 사용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럴 때는 주변에 있는 물건들을 활용하여 공격하시기 바랍니다. 소화기가 될 수도 있고 긴 대걸레가 무기가 될 수도 있습니다. 최대한 칼이 안 닿을 수 있게 의자나 긴 지팡이 우산과 같이 긴 물건을 활용해서 공격하세요. 그리고 가능하면 주변 사람들과 함께 공격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고아함을 지르면서 최대한 공격적으로 행동하시기 바랍니다. 실제 사례에서도 상당수의 테러범들은 이렇게 공격을 당했을 때 당황하는 경우가 많았고 생존 확률도 더 높았습니다. 단 안전하게 숨어있는 상황인데 기습이 가능한 것이라고 판단하고 기습을 해서 공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절대 안됩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무기를 들고 있는 상대는 너무나도 위협적입니다. 일반인이라면 칼 한방 맞으면 몸에 힘이 빠져서 쓰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안전한데 무리하게 나와서 공격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한국은 미국과 달리 곳곳에 지구대와 경찰서가 있기 때문에 신고가 접수되고 거의 10분 안에 현장에 도착을 합니다. 만약에 경찰이 온 것을 확인했다면 경찰이 건물 안으로 들어오는 방향으로 탈출하세요. 그리고 숨어있는데 범인이 문을 열려고 경찰을 사칭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눈으로 경찰인 것을 확인하기 전까지는 절대로 문을 열어주지 마시고요. 조용히 대기해야 합니다. 경찰이나 구출 인원이 도착하면 방해하지 말고 지시를 따라 안전한 지역으로 이동하시면 됩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도망치세요. 숨으세요. 그리고 최후의 수단으로 대항하세요. 아마도 이러한 칼부림 사건은 앞으로도 더 늘어날 것입니다. 지금이야 시칼 수준이지만 나중에는 전투용 대검이 될 수도 있고 사제 총기를 활용한 총기 난사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프랑스 니스 테러 때처럼 트럭을 끌고 와서 테러에 이용할 수도 있죠. 이러한 사회 현상은 이미 일본에서 10년 전에 겪었는데요. 일본은 1989년에 부동산 거품 붕괴 이후 현재까지도 꽤나 오랜 기간 장기 침체를 겪고 있습니다. 이후 2001년에 출범한 고이즈미 내각은 과감한 노동유연화 조치를 실시해서 수많은 비정규직을 만들게 되었죠. 문제는 여기서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2008년 당시 비정규직만 1750만 명이나 생기게 되었고 노숙자만 2만 명 이상 생기게 되었습니다. 이렇다 보니까 자연스레 사회 안전망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게 되었고 수많은 히키코모리가 나오게 되었습니다. 이후 이런 사람들은 사회에 극단적인 불만을 가지게 되었고 이는 그대로 묻지마 칼부림 사건으로 이어지게 되었습니다. 실제로 일본에서는 2000년대 후반 경제난으로 인해서 20대에서 40대 실직자들이 묻지마 살인범죄를 일으키는 사례가 급증하였는데요. 이것은 일본의 비정규직 확산이나 노동시장 불안이 관련이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한국도 비슷합니다. 최근에 경제 침체를 겪고 노동시장이 불안해지자 이런 범죄들이 하나둘 나오기 시작했죠. 이런 칼부림 사건 때에 대형법을 알아두는 것도 좋지만 가장 좋은 것은 예방입니다. 이러한 사람들이 나오지 않게 하기 위해 무언가 정책적으로 해결해서 예방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것만 말씀드리고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묻지마 테러 사건이 발생하면 무조건 도망치시고 도망치기 어렵다면 숨으시고 도저히 방법이 없으면 맞서 싸우시기 바랍니다. 이상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